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매느리 한 명 데리고 왔는데요 아까 그 쓴이보다 얘가 진짜 한 대 맞아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전해 올리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모편집이에요 제목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내 새끼가 자기 쇼파에 똥 좀 묻혔다고 바로 머리를 때리는 시어머니 아니 이게 정말 말이 되는 거냐고요 원지 강아지 머리를 때린 시어머니 바로 어제였죠 일요일 시댁을 갔어요 저희는 항상 시댁에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는데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시부모님이랑 시누이도 우리 강아지 엄청 좋아해주고 이뻐하고 이미 다 허락을 받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시댁에 가자마자 배변 신호를 보이길래 화장실에 패드를 깔아주고 큰일 보게 했어요 실내 배변도 하는 강아지라 패드를 깔아주면 지가 알아서 곧잘 싸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거죠 얘가 요즘 따라 자꾸만 변이 조금 물게 나오는 거예요 질개 떡처럼 죽처럼 그러다보니 싸고 나서 쇼파에 올라가다가 그 소파에 똥이 조금 묻었나봐요 묻었죠 그래서 급히 물티슈랑 세정제로 얼른 닦으려고 하는데 이때 저희 시어머니가 그걸 보고는 깜짝 놀라며 아이고 이게 뭐야 이러면서 강아지 머리를 세게 탁 때리고 손으로 쇼파 밑으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났죠 하지만 일단은 꾹 참고 쇼파 닦고 똥꾸도 다 닦인 후에 어머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님 우리 꽁꽁이도 제 자식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함부로 때리고 그러시면 저도 사람인지라 기분 더러워요 그러니 앞으로는 절대 우리 꽁꽁이한테 그러지 말아주세요 뭐 대충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말했다고 어머님이 화가 났는지 밥 먹을 때도 말씀 한마디 없고 계속 표정이 안 좋아서 저희도 그냥 기분 안 좋으니까 일찍 시댁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그 말을 했을 때 저희 신랑이 옆에서 그래 때리지마 이러면서 제 편 아닌 제 편을 들었는데요 제 생각에 아마도 이것 때문에 더 화가 난 게 아닌지 하는 그런 짐작을 해봅니다 여하튼 집에 오면서 신랑한테 어머님 아무래도 화난 것 같다 이랬더니 너도 엄마한테 너무 정색했어 이러는 거예요 아니 엄마도 놀라가지고 그냥 한 대 쥐어박은 건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막 대놓고 정색을 하고 화를 내고 그러면 엄마가 얼마나 무한하겠냐 내가 비록 그때 네 편을 들었지만 너 진짜 너무했어 이러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제가 정말로 말을 너무 심하게 한 건가요? 이래가지고 남편이랑 좀 유치하게 좀 싸우긴 했는데요 서로 기분 상해가지고 앞으로 너는 너대로 나는 너대로 각자 가자 각자 가세요 각자 집에 이게 말이 돼요? 뒤에 혹이 있습니다 댓글 1번 와 진짜 싫다 바로 쌍욕이 튀어나오네 개소리 하지 말고 개 관리를 잘하세요 누구 집도 아니고 남의 집에서 이게 뭔 똥집거립니까? 댓글 아깝네 시어머니가 개 말고 이 무개념 쓴이 대갈통을 확 후려 갈겼어야 했던 건데 2번 꽁꽁이도 제 자식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함부로 때리고 그러시면 저도 사람이라 기분 더러워요 나도 애견인인데 처음에 배변 가르칠 때 조금 때렸어요 스니야 니가 뭘 제대로 모르고 있나본데 개는 사람 말을 못 알아들어 그래서 나는 개가 실수했을 때 자기 앞에 앉혀놓고 설명하는 그런 애들 보잖아? 진짜 대가리 속에 뭐가 들었나 싶다 개가 사람 말을 알아들냐? 어? 뭐 사람 말을 알아들어가지고 쓰레기통에 쓰레기 버리고 와 이랬더니 쳐다보고 웃고 있는 거냐고 아니 이렇게 하는 애들 진짜 뭐 때문에 이러는 거야? 이해가 안 돼 개들에게는 저런 액션이 더 효과적일 수 있는 거다 왜? 저렇게 하면 기억이 오래 남아가지고 최소한 저 장소에서 똑같은 짓은 안 하거든 다음에 와도 마찬가지고 정말이야 개 말고 쓴이 대갈통을 확 후려 써야 하는 건데 꽁꽁이도 제 자식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그 강아지 니가 낳았냐? 미친 거야 뭐야 아니면 생일 때 선물 주고 노래라도 부르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 이게 뭔 개소리야 야 개는 개고 사람은 사람이야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다른 견주들 욕 먹이지 말고 2번 그래 맞다 개가 뭔 잘못이 있겠냐 그냥 지금처럼 개를 상전으로 모시는 개보다 못한 주인이 문제인 거지 아이고 별거지 같은 게 여러 사람들 진짜 힘들게 만드는구만 3번 시댁을 가진 말든가 강아지를 놓고 다니든가 둘 중 하나만 해요 쓴이 자식이라니 미친 거 아닙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결혼하면서 데리고 들어온 내 사식의 자식이 아닌 그런 존재니까 그닥 달가울 게 없는데 그게 내 집에 와서 똥 싸고 내 집 내 가구 더럽히는데 그게 좋겠냐고 그런 거 알았으면 강아지 옆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다 쐈을 때 바로 휴지로 뒷처리 해주지 그랬어요 또 치웠다고 전부가 아니고 그렇게 따지기 전에 어머님한테 어머님 똥 묻혀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했어야 한다고 그게 순서야 아니 아무 사과도 없이 바로 정색하면서 무한 주는 거 어디서 배웠어요? 말 못하는 강아지도 지가 실수하면 눈치를 봐 근데 쓴이는 뭡니까? 걔보다 못한 인간이라서 그러는 거야? 그럼 내가 이해를 할게 대댓글 맞아요 걔가 진짜 지자식 같으면 그런 지자식이 한 잘못 당연히 부모가 돼서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사과부터 해야지 어머 우리 애 기죽게 왜 그래야? 이게 뭐가 달라 이거랑 쓴이 진짜 걔만도 못한 인간인 것 같아요? 4번 야 너는 사과라는 걸 정말 몰라? 거기서 발로 안 차버린 걸 진짜 다행으로 아세요? 나 같으면 발로 찼다 아니 너희 집 쇼파도 아니고 남의 집에서 그러고 있으면 미안하고 쪽팔린 줄 알아야지 어디 미쳐가지고 적반하장이요? 너 혹시 정신 빼놓고 개만 키우느라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개념이 실종돼서 이러는 거야? 그런 건가? 그렇구만 5번 와 시어머니만 불쌍하다 분명 쓴이 입장에서 쓴 그림에도 불구하고 불쌍한 사람은 오히려 시모라니 이게 뭔 일일까? 야 그렇다는 건 실제로는 얼마나 진상이라는 거야 니가? 6번 네 맞아요 강아지를 때린 건 시어머니가 잘못한 겁니다 근데 그 개가 더럽힌 쇼파와 당연히 새로 사드리거나 최소한 세탁비 정도는 챙겨드렸겠죠? 당연히 사과도 했을 거고 설마 개념 없이 주둥이로만 쳐나벌대고 입을 싹 씻는 그런 거지같은 개주인은 절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그지야? 7번 개가 욕을 처먹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개주인 때문이죠 8번 아니 변이 무르든 정성이든 배변을 했으면 쌌으면 바로 닦아줘야죠 안 닦고 집안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냅뒀어요? 평소에도 그러나? 말 똑바로 해요 이거는 니가 관리를 안 하니까 강아지가 쳐맞은 겁니다 얼른 시어머니한테 죄송하다 하고 또 강아지한테도 미안할 일인데 본인 잘못을 전혀 모르고 있네? 어? 댓글 능지가 졸라 딸리냐? 바로 닦으려고 했대잖아요 본문구 제대로 좀 읽고 댓글을 달아 2번 야 바로 닦으려고 하는 거랑 바로 닦는 건 다른 거야 너 설마 마음을 그걸 품고 있다고 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지? 하려고 했다고 9번 어이고 강아지가 아니라 뇌를 빼놓고 다니는 저 무개년 며느리 머리통을 확 갈게 써야 했던 건데 아깝네 10번 아니 개똥분은 쇼파 닦으면 끝이야? 아 진짜 더러워 그리고 닌 개는 100% 관리 못한 주인 때문에 얻어맞은 거예요 누가 자기 집 가구에 똥 바르는 개를 원하냐고 누가 좋아하냐고 그걸 대답글 이래서 꽁바들은 혼자 살아야 됩니다 이뻐해 줬다고? 누가? 누가 이뻐해 줬는데 지 혼자 착각 오지네 추가 추가합니다 저 절대 강아지 똥 아무데서나 싸게 하고 방치하는 그런 사람 아니고요 또 어제는 시댁에 가자마자 바로 싸길래 똥꼬 닦아주려고 했어요 저도 근데 가방 내려놓고 잠깐 손 씻고 있는 사이에 우리 강아지가 쇼파에 올라갔다가 똥이 묻어가지고 급하게 물티슈 챙겨 나오는데 어머님이 때리시는 걸 제가 목격한 거예요 신랑도 그거 보고 강아지 때리지 마 이렇게 한마디 한 거고요 아무리 그래도 강아지를 때리는 건 아니죠 묻은 거요 그거 세정제 묻혀가지고 말끔히 닦아서 괜찮아요 티도 안 나 그리고 어머님이 강아지 좋아해 주시기는 하는데 조금 뭐랄까 막대하는 그런 경향이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래도 옛날 분이니까 동물을 대하는 방식이 요즘 우리들과는 다른 그런 게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저도 지금까지는 이런 소리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아무래도 한 번은 말을 해야지 해야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꺼낸 말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심한 얘기였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때려 내 새끼 아니 자기 자식이 자기 본원 앞에서 누군가 때리면 세상 그 누구라도 기분 더럽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뜻으로 한 말인데 다들 지금 보니까 강아지 똥 싼 거이면 포커스를 잡고 있네요 왜 그래요? 모든 거 재빨리 닦았으면 됐죠 왜 제가 아무데서 싸게 하고 방치를 한 것처럼 이상하게 몰아가는지 모르겠네요 당신들 댓글 1번 네 그냥 됐으니까 각자 집에 가세요 친정 가가지고 똥 묻히면 되겠네 어차피 걔가 손주니까 친정에서는 당연히 이해하겠죠? 자식도 손주도 다 개니까 똥을 묻혀도 뭘 안하겠네 너도 묻혀봐라 2번 뭐? 누구라도 기분이 나쁠 거라고? 그래 뭐 기분 나쁘겠지 근데 그럼 내 쇼파에 개가 똥을 묻혔는데 이거는 기분 안 나쁘고 무슨 일이냐? 3번 아니 닦든 어쨌든 말든 묻은 거 자체가 소름 끼치고 싫은 거 아니야 닦았으니 됐다고? 아니 왜 그걸 니가 정해? 너만 괜찮지 니네 시모 괜찮은 거 아니잖아요 자기는 자기 개 때렸다고 그렇게 분노하면서 남의 가구에 똥 묻혀 더럽혀 놓은 건 왜 괜찮다고 하는 거야? 어? 왜 당연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고 니가 뭔데? 4번 야 이거 끝까지 사과 안 하네 대갈통 확 깨버리고 싶다 5번 아이고 지가 한 게 뭐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써놨네 니 개가 싼 똥 묻혀놨으면 닦는 건 기본이야 당연한 거라고 그리고 세정제로 닦으면 끝이야? 진짜 미안하면 시어머니한테 사과드리고 쇼파 하나 새로 사드려라 이 개념 없는 년아 6번 추각을까지 완벽하게 역겹네 진짜 강아지 똥 싸한 거에만 포커스를 둔다니 아줌마 강아지가 똥을 싸니까 쳐 맞을 일이 생기는 거죠 똥을 묻히니까 묻었으니 닦았으면 된 거죠가 아니라고 애초에 묻을 일 따위가 없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올바른 정신상태라 이 말이지 개는 개인데 개 보고 자식이니 어쩌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정신상태보면 왜 다같이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 진짜 지 잘못 하나 모르고 끝까지 부들거리는 꽁봐 아줌마 거지같은 진상질에 정말 제가 치를 떨고 갑니다 깔깔깔깔 썩은 추각을 올리는 인성 좀 보소 8번 야이 이런 미친 정신 나갔냐 진짜 그때 인마 무조건 죄송합니다 어머님 이게 먼저요 아니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야 9번 세정제 썼으니까 괜찮다고 와 뇌를 세정제로 씻었나 그래서 아무 생각 없고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런 거구만 10번 그러니까 남들이 니네한 면상에 똥을 확 붙여도 세정제로 깨끗하게만 닦아주면 된다 이거지 그렇지? 야 물론 개개인마다 신념이 있고 중요한 선우가 다 다르죠 뭐 개를 자기 혼자 자식이라 생각하고 사는 건 뭐라 안 합니다 누가 뭐라 합니까 생명은 소중한 거니까 괜찮아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화가 난다 하더라도 이게 순서가 있는 거거든 먼저 사과를 하고 사과를 하고 난 뒤에 근데 어머님 때리는 건 좀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냥 지 개가 한 건 아무 상관 안 하고 그저 자기 기분 나쁜 것만 이렇게 드러내는 즉 타인의 감정은 쉽고 자기 감정만 중요한 초극단 개인주의 나아가서 그지 같은 인간 그런 거죠 아이고 머리야 또 머리가 아프다 약 약 어디 갔어 응?